헐, 어르신! 도재랑 혜선이랑 사귄대요! 네? 아니, 도지 말로는 성적 때문에 사귀는 척 하는 거라고 하긴 하는데 얘가 성적에 연연해야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. 아, 혹시 혜선이가 학구에를 불타는 스타일인가? 그럴리가요. 그럼 왜, 설마 도재가 실수했다는 상대가? 에이, 설마. 아, 근데 성적 때문에 사귀는 척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? 아, 컬서업에서 찡커플 되면 무작건 에이플이거든요. 난 개선우 선배랑 별 데이트를 안 해서 그런가. 보고서 점수가 낮아가지고 큰일 났네. 아, 어르신. 혹시 선우 선배 신경 쓰이세요? 아, 물론 허그 하는 걸 보셨으니까 좋진 않으시겠지만 어제부터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요. 아, 질투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질투 맞는다. 난 다미 씨한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려면 꽤 많은 생각을 거쳐야 되는데 그 친구는 너무 쉬운 것 같아서요. 그러니 너무 곁에 가까이 두지 마요. 나 질투나게 하지 말고. 응. 네. 그럴게요. 어르신. 저 알바 면접 보러 오래요. 아니죠? 아멘. 고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